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장난감을 리뷰하는 길린TV의 길린입니다 오늘은 49만원이란 가격에 혹해서 산 휴이온 캄바스 프로 16 플러스 액정 타블렛을 리뷰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일할 때는 32인치 와컴 신티크 프로와 신티크 22를 쓰고 있거든요 대개 사진작업을 할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처럼 사진작업에 쓰기보단 웹툰이나 일러스트 작가님들이 주로 이런 타블렛을 쓰시죠 제가 액정 타블렛을 처음 쓴건 예전에 캐릭터 작업을 할 때 처음 써본 이후 액정 타블렛에 적응하고 나니 일반 펜 타블렛이 불편해서 못쓰겠더라구요 일반 펜 타블렛을 10년 가까이 썼었는데도 액정 타블렛이 너무 편해 다시는 펜 타블렛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저같은 경우엔 사무실에서 큰 액탈을 쓰기 때문에 16인치 타블렛 같은 경우엔 사무실에서 쓰긴 좀 작게 느껴져 외부에서 작업할 때만 쓰게 되더라구요 또 외부에서만 사용하다 보니 막상 가지고 다니기도 귀찮아 이전에 가지고 있던 와컴 신티크 프로 16도 잘 안써 팔아버리게 되더라구요 그러다 정말 가끔 주말에 작업할 때 사무실 말고 카페 같은 데서 눕기나 좀 딸 용도로 저렴한 액정 타블렛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검색을 해보니 이걸 49만원에 팔고 있더라구요 4K의 액탄데 49만원이라고? 이건 안살수 없지라는 마음으로 구매하였습니다 박스를 개봉해보겠습니다 구성품을 살펴보면 태블릿 본체 ST200 스탠드 디지털 펜 펜케이스 펜홀더 그 안에 펜팁과 펜팁 클립 3인원 케이블과 USB-C 타입 케이블 USB 연장 케이블 파워 케이블 파워 어댑터 종이들 천 드로잉 장갑 49만원 주고 산 타블렛인데 구성품이 빵빵하네요 근데 이런 구성품보단 액정 타블릿 성능이 좋아야겠죠 운영체제는 윈도우와 맥OS 그리고 안드로이드를 지원합니다 디자인은 모든 15.6인치 액정 타블렛 통틀어 가장 깔끔하고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두께도 13mm로 얇은게 무슨 15.6인치의 아이패드 같네요 무게도 1.27kg으로 다른 브랜드의 액타보다 가볍습니다 다크그레이 컬러의 후면 메탈 유니바디 디자인이 고급스럽고 중앙의 로고 또한 멋있어 보이네요 근데 후면에 베스아 마운트 구멍이 없어서 모니터 암 같은걸 다이렉트로 활용할 수가 없네요 무려 해상도 3840 곱하기 2160 픽셀의 4K 모니터입니다 윈도우 랩탑을 쓰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지만 4K 기본으로 최적화된 UI를 지원하는 맥북 프로 사용자라면 모니터는 무조건 4K여야죠 그래야 선명한 화질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퀀텀닷과 함께 IPS 화면으로 145%의 sRGB의 넓은 색 영역을 제공합니다 퀀텀닷은 양자점으로 빛을 받으면 각각 다른 색을 내는 양자를 나노미터 단위로 주입한 반도체 결정을 말합니다 색 재현율이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뭐 1670만의 8비트 디스플레이 색과 블루 라이트 차단, 눈 보호 스크린 등 스펙 적으론 꽤 괜찮아 보이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니터를 처음 켜보면 아 모니터 캘리가 전혀 안된 듯한 심각한 붉은기가 돋보입니다 기본값으론 절대 작업을 못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X라이트 사의 캘리브레이션 도구를 사용해 모니터 캘리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웬걸 설정을 자동으로 해주는 ABC 기능이 없습니다 거진 10년 내에 이렇게 ADC 기능이 없는 모니터를 처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X라이트 사의 소프트웨어에서 하라는 대로 밝기 및 RGB를 설정했습니다 이제 좀 모니터가 볼만하네요 아 참고로 RGB 조절하실 때는 휴이온의 전용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이렇게 엑타 상단의 전원 버튼을 꾹 누르고 있으면 컨트롤 패널이 활성화되는데 이걸 펜으로 눌러서 하셔야 돼요 전 처음에 맥북에 설치한 전용 소프트웨어로 조절하는 줄 알고 계속 찾아봤네요 명암비는 1200대 1입니다 명암비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것을 표현하는데 있어서의 비율입니다 그런데 모니터.co.kr에서 명암비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0에서 4%대로 넘어갈 때 급격하게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업을 할 때도 이렇게 급격한 안부의 그라데이션이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섬세한 컬러 작업을 하셔야 하는 프로 분들의 경우엔 다른 모니터로 컬러를 확인하거나 다른 액정 타블렛을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응답 시간은 25ms으로 많이 느린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니터 스펙을 보시면 보통 1에서 10ms 정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일러스트레이터로 작업할 때 오브젝트를 움직여 보면 잔상이 남는 게 좀 어색하더라고요 터치는 안됩니다 기본 모니터 질감은 제가 사자마자 보호필름을 붙여버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밝기의 경우 200 칸델라 M2 라고 써있어서 경험상 좀 어두운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받아보니 생각보다 밝습니다 맥북 프로와 최대 밝기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좀 있긴 한데 외부 카페에서 작업할 때 전혀 문제없는 수준입니다 정말 칸델라나 니트가 제조사마다 기준이 다른가 싶을 정도로 밝습니다 참고로 1칸델라나 1니트는 촛불 하나의 밝기입니다 풀 라미네이션과 눈부심 방지 에칭 유리라 액정과 펜 사이에 거리가 가까워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이런 와콤 젓가락이나 액타의 경우에 화면과 펜 사이가 먼데 그렇다고 작업이 안되는 건 아니고 좀 신경 쓰이는 정도입니다 필압은 요즘 뭐 개나 소나 지원한다는 8192 필압입니다 펜을 파지해보면 느낌이 그냥 와콤이랑 비슷하네요 참고로 장시간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펜이 두꺼운 걸 선호해서 뭘 말아서 쓰시더라구요 전용 소프트웨어로 필압을 조절할 수 있는데 부드러움으로 하고 선을 그어보면 딱딱한 것 같고 딱딱한 걸로 하면 필압이 얇았다 두꺼운 걸로 확 튀는 느낌입니다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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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휴이온의 캄바스 프로 16 플러스 4K 모니터를 리뷰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모니터 품질 자체가 만족스럽진 않아 제품명에 쓴 프로라는 단어가 어울리는 액터는 아니라는 생각인데요. 아무래도 광고 제작을 하다보니 색상에 좀 민감한 편이라 안부 그라데이션 표현이 가장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49만원이라는 가격을 생각한다면 이 정도 스펙에 4K 액정 타블렛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적당히 만족하고는 있습니다. 뭐 정 아쉬우면 와콤 거 신티크 프로 사야죠. 차기 버전에선 진짜 프로 라인으로 업그레이드된 성능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물론 가격은 저렴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로 만나요. 그럼 안녕!